영화 부문 대상 시상을 위해 전년도 대상 수상자이신 이준익 감독을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. 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이준익입니다. 한국 영화는 지난 2년 동안 극장에서 관객과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좌절하지 않고 영화가 가진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